나 보라 누나랑 다시 만나기로 했어 야 6년 만이야 6년 만에 다시 사귄다고 이 새끼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? 야 내가 지난 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넌 알지 어? 그래 너 알지 이 새끼야 오죽하면 내가 너한테 수면제까지 훔쳐먹고 그냥 아 근데 이 새끼야 반응이 왜 이래 너 왜 그래?